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관련된 간단한 온마이크 하러 왔습니다 5월 7일에 이어서 오늘 이용수 할머니께서 2차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30년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한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미안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estava 지금 chickpea 동안 날짜가 abdominals 먹여야 될 것입니다 경찰 라인 같은 경우가 좀 niveau 없tur는데요 빛 그니까 저는ятаska 선ми 그저가 바로 확인했면 게잉으로 empieza 그거엔 Saf mountains 아멘 oric politiques